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멤버들과 아주 재밌는 콘텐츠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 멤버들 간단하게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얏! 네에 밤이요 맘마바! 아 반갑습니다 이 수건입다 여러분들의 귀여운과 멋진과 재미를 맡고 있는 지수 때에요 고맙습니다 네에 알겠습니다 어떤걸 해볼거냐면요 오늘 스키 오토바이를 타고 이 정말 노옵은 점프 스키대를 누가누가 더 빨리 가는지 레이스를 오늘 할겁니다 재밌겠죠 여러분들?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정말 신나보이는거 아하 네 그러면 오늘 저 아래있는 네 이 스케이트 오토바이를 하나씩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 3 2 1 고어 thee 야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장야물 다 피해버리기 야야야야야야 아이 앞에 비키세요 아이 교통표정보소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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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너무 아파 누가 너무.. 누가 엄청 때려 야야야야야 오! 아야 나 막혔어 막혔어 야 이러면 안돼 와우 진짜 안돼 안돼 얘들아 같이 가자 내가 1등이다 야야 나 이거 꼴등이다 이거 나 꼴등이다 야 너 어디가 야 나 꼴등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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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1등이다 1등 우우우우우우우 3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아 4등이다 아유 모르겠다 5등이다 모르겠다 아 이승호님 어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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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늦었죠 아이 꼴등 하셨네 눈서를 옆에 쓰세요 눈서를 옆에 네 아 직에 딴걸 모르셨나보네 왜 이렇게 못 해요 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왜 이렇게 못 해요 자 그럼 1등은 누굽니까? 1등 저요! 어 태태기님이세요? 2등은 그럼 2등은 그럼 3등은? 접니다! 4등은 누굽니까? 4등 저요! 아 난 5등 자 여러분들 이게 스키 어 뭐야 이거 오토바이? 이걸로 타봤는데 좀 느린 것 같아 재미가 좀 없네 어? 우리 다른 스키로 한번 타봅시다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스킬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어! 저는 볼랭 스킬입니다 아 뭐야 저희때 한번씩 다 봐야겠다 나 돼지 우와 돼지봐 우와 어 엄청 빨라 돼지 엄청 빠르다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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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 제정신이 아니야 야! 거미는 올라올 수 있네, 이렇게. 어쨌든 여러분들. 요루루 님께서 자기 닮은 오징어를 스킬을 선택하셨군요. 아니, 저는 잉여맨 님을 타고 있습니다. 아 잉여맨을 타고 있다? 아 이럴수가. 봄수님은 양을 타셨네. 그리고 슬라임! 네, 슬라킹입니다. 슬라킹입니다. 닭은 뭐야? 닭이 불쌍하지도 않니? 콜콜콜콜! 다 앞서다간다! 자, 어쨌든 골레임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. 그런 줄 아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 출발! 바로 치는게 어딨어! 코코 콜콜콜콜콜! 꼬콜콜콜콜!! thou Means 돼지는 죽었어! ksi 박킹! 방해 장애물 절차게! 아니 왜 그래! 아이lyn해! 야 이거다 이거 어느 세월 해 아이놔야 이거? 꼬꼬구! 꼬꼬! 지가 짱이다! 멀지 만한다 슬라임 일로 와!! taxes. 슬라임 진짜 빨라! 어떻게 이겨 저거! 오우 nine 아 꼴등 나 꼴등 확정이다 확정이다 일로오세요 일로와 저 가만히 안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합니다 방해하지마세요 지금도 가기 힘들다고요 골렘 진짜 느리네 어떻게 이거 일등해 야 막지마 일등 2등 야 담요 어디까지 뛰는거야? 너 뭐야 돼지가 방해한다 야 나 너무 느려 이게 무슨 스키야 자 여러분들 저한테 꼴등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완주까지 하는 이 열심히 하는 모습 와 이 Next ども 벽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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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ecifically 퐁! 어 뭐야 아 꼴퉁으로 들어왔다 꼴퉁이래요 에이 꼴퉁 아 진짜 힘들었다 힘들었다 저 돼지가 가장 빨라 와아아아아악 와아아악 진짜 빠르다 야 오징어는 누구였어? 오징어? 오징어 타고 어떻게 1등 했어? 뭐야 오징어를 어떻게 1등 한거야? 한번 타봐야겠다 쿵쿵쿵쿵쿵쿵 야 빠르네 아이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번에는 내 동물 스킬을 탔다면 또 하나의 스킬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개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내가 먼저 자자자자 뽑아주세요 뭐야 질 때가 바꿔줬어 아 나 여러분들 이거 안되겠어 나 한번 바꿔줘 아 가비켜 야 탱크 뭐야 탱크 뭐야 가비켜 자 오토바이 없는 분은 옆에 타시면 돼요 여기 옆에 여기 3인용 오토바이 옆에다 타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저기요 이게 무슨 야 너 카트를 타고 뭐하는거야 이게 뭐예요 니가 믿어주세요 요로루 요로루는 최신형 스포츠카 그리고 미스건도 최신형 스포츠카 삼토바이 그리고 탱크 뭐야 오오 최신형 카트다 쇼핑카트 자 여러분들 한번 출발해 볼까요 세 3 2 1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게임으로 스위셔됩니다 뭐를 안단다고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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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 울퉁불퉁해서 야 가기가 힘들어 얘들아 으아아아아아 내가 꼴등이 아니야 야 나 하늘에 나는 옷도 야 하늘에 난다 나 으아악 잠깐만 아아악 여기 어디야 여기 나 어디니 야 미안하다 가트는 뚱뚱 오늘도 둥뚱 하늘을 나를 자전거 깨의에에에에에에 아 꼈어 안꼈어 아 꼈어 야 탱크 잘 오고 야 탱크 잘 오고 있냐 탱크 모르겠어 자 좋아 나 일등이다 자전거로 1등이다 자전거가 최강이다 야 너희들은 카트보다 느리냐 어 오케이 나 자전거 일등 자전거 일등 나 1등 어 야 스포츠카 뭐야 저거 빠르면 좋으면 뭐하냐 스포츠카 뭐야 스포츠카 너무 느려요 3등 이 구조 쇼핑카는 3등 쇼핑카는 3등 이게 스포츠카라고요 이게 뭐야 3토바이 하늘에 나는데? 탱크 어디가시죠 탱크 어디가죠 나도 몰라 3토바이 뭐야 3토바이 이게 뭐야 간다 야 3토바이 자 2등은 누구죠 2등 요르 슈퍼카 가죠 탱크 3등인가요 가죠 야 탱크 4등 쇼핑카드 3등 야야 5등의 주인공은 나 이 차 더럽게 느리네 이거 야야야 슈퍼카가 무슨 꼴등이야 아 이게 슈퍼카 똥카요 이거 너무 느려요 나보다 몇천배는 비싼 차가 훨씬 느리네 야 이거 몇억인데 이거 야 이거 무슨 야 이거 포르쉐차인데 야 슈퍼카가 올등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각종 재밌는 스킬로 오늘 경주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좀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